FWB가 뭐야? Friend with Benefit? 이게 무슨 뜻인데, 그러니까? 축약으로 입속만 챙기는 친구 사이라는 의미 정도로 사랑하는 감정 없이 성관계를 하는 사이를 뜻합니다.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해? X하네. 외국에선 종종 이런 관계를 가져와. 외국이잖아. 모르지? 나도 모르겠다.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. 내가 뭐라 그럴까? 나의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기는 맞는데 모르겠어.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. 어떻게 뭐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. 모르다, 내가 너무 모르겠다. 유교거린가? 본인 인생을 본인이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 그럴까?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.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클럽을 갔어. 술집을 갔어. 그래서 뭔가를 이제 거기서 즉석 만남이 돼가지고 술을 먹고 술 기운의 그 젊은 그 마음에 불이 나서 둘이 하룻밤을 지냈어. 그거는 뭐 그런 타 치는데 우리는 친구야. 근데 본인이 그런 게 필요할 때마다 불러. 그런 게 필요할 때 둘이 많나? 모르겠는데? 모르겠는데?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?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. 나도 약간 감정적으로 조금 현타가 되게 많이 올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거죠.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시대에 21세기에 개방된 이 시기에 뭐 딱히 뭐가 있어요. 이럴 수도 있고 뭐 내가 내 인생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요. 뭐 말할 수는 없지. 뭔가 다 떠나서 뭔가 진짜 그 허황 현타가 올 것 같은데?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이 필요해. 그런 욕구가 생겨. 그럼 사실 그 욕구가 치고 올라갈 때 얘는 눈에 뭐가 100이겠니? 그러니까 연락하고 뭐하고 만나고 그러겠지?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.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. 잘가? 이럴 거 아니야. 뭐 조심히 가. 전화할게. 뭐 내일 봐. 잘가. 그 돌아오는 길에 그 감정들이 안 생길 거?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?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.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친구로서 또 만나요? 애매한데? 되게 애매한데?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야. 그랬을 때의 그 감정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근데? 나에 대한 그런 감정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? 이해해보려고 하면서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고쳐매는 요 교결. 지랄. 언니 근데 저도 그런 욕구만 챙기는 게 싫었어요. 반면에 감정 논동만 하던 연애만 하다 보니까 욕구만 챙기고 빠이빠이 하는 만남이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빠이빠이잖아.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 사이래. 친구 사이. 친구. 빠이빠이가 아니라니까 내가 원나잇까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친구. 내 친구. 그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? 그런... 근데 참 어려운 감정이다. 친구라는 전제 조건화에 모든 게 깔리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. 그리고 나도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 한마디로 우리가 속구갑이라고 하잖아. 속구갑이 맞으면 맞으니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보는 걸 텐데 그러면은 호감의 감정이 안 생길까? 나는 하여튼 나는 머리가 아파. 나는 머리가 아프고 나는 그 감정들을 내가 이겨내질 못할 것 같아.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